아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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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할때는 채팅샷변 못해드려요 게임 끝날때 해드릴게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텀이 노셜이니까 탑은 퓨어 리콜이니까 바텀 갱을 바로 갈게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레드먹고 바텀 갱 근데 바텀이 라인을 밀었으니까 바텀 압박할 수 있게 시야만 잡아줘야겠다 하나 하나 이놈 히힛 빙 끝내버렸다 바로 탁갱 저 딸 만들텐데 우리 브라움이라 아쉽다 바텀 이겼지 백풍 사랑해 감사합니다 친절한 경비님 와드 해주고 풀 반응했어야 했는데 핑크 하나 사야겠다 활보다는 핑크가 더 중요하니까 자콜 뚫자라니까 바탕쪽으로 가서 자콜 먹으러 갔던 게임 비가 너무 많이 잔다 이거 어 그래 이즈가 궁 쓸 수 있겠다 이거 한다봐가지고 음 역시 음 역시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뜨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다려야겠다. 미드에 궁 도니까 미드하면 더 찌르고. 여기 아래 와도 있으니까 위로. 공 없고 풀도 없으니까 이거 미드갱 해야 돼. 왜 안 뜨네. 그럼 예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만나요. 의미가 너무 찌른 뒤. 좋아 치까야겠다 이제 LC 노공이니까 탁 한번 빙 찔러주러 가야겠다 마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르게 탁갱. 아. 좀 늦게 나오지. 너무 빨리 나왔으면 죽었어. 너무 빨리 왔어. 너무 빨리 왔어. 엘씨 공있네 좋았던거 알겠다 뭐에 당한건지도 모를걸 엘씨 공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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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이건 바로 봤던 거 아니겠다 너무 이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블루 알아서 먹으시고 이제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이 링쓰 도대체 포탑이 링스러움 뭐야 어어어어씨 아.. 피곤해 기다릴거야? 기다려 아 요오모 갈까 불 끌어야겠다 아 왜 피 랩 차가 나냐 뭐야 바로 먹나 바로 먹나 아 안돼 아 아 아깝다 버릴 수 있었는데 아 왜 물지 타워에서 아시 타워 하하올펀나? 하아.. 미치겠네 애시야 이렇게 센데? 3콘인데 내가 왜 싸워줘 대단 빨리 끝내는 중이라고 가직사 같은데? 다가나지 이지혈 카우스잖아 랩차 오죠 지금? 저거 못파? 개 딸려 CS 좀 먹어야겠어 그런가? 1랩차 난다 이거 한번 피오를 따르지 2코어 아 못띠 모르겠다 못 이기겠다 야 구호를 왜 싸워? 구호를 왜 싸워? 이걸 그냥 0콘콘이 CS 좀 먹어야겠다 아 이제 초과스 쏠킬 다닐는데 계속 타 안 먹어? 아무것도? 가려고 하고 있어여 뒤에 생각하네 탑 CS를 계속 먹어? 왜 아무것도 안 먹냐? 지웅이 하지? 너한테 졌잖아 나한테 졌지 내가 원딜에 졌잖아 다른 애들한테 졌어 뭐해 얘들아 믿을 지켜 오케이 돼지용 없나? 아 아 아 아 탑 핑크가 없구나 내가 끝낼 수가 없어 정글이라 미디어스 이미 갔다 봤지 힘들어 피오라 때문에 배인도 있어 킹스 싸워서 이거 어떻게 잡냐 내가 못 지는데 살 타서 바로 하죠 본다? 먹을 수 있어 아 근데 핑크는 안 샀네 미안하다 살 타서 바로 지금이야 뭐야 얘는 스틸도 안하네 이길 수 있겠다 바론까지 먹었다 미드가 미드 tych 다시 일어서리 발을 두려워하라 뭐 이렇게 해서 둘 뭐야 왜 이렇게 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또 왜 기묘해지는데 게임이 내가 이기려나? 오우 루테임 왜이래? 이길 생각 바로 사라지는데? 아 퀴즈나 할까 그랬나? 오우 되겠지? 제작진 힝힝힝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옆에서 안 박혀있다 야 그걸 왜 써? 포스트 뭐 어쩌고 저거 Q 쏴소 왜 살아있니? 딱 풀이다 인마 파켓 했다 몸도 곰돌아 조금 더 내려 나중에 꼴ulators 나오는 흰미